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열정국어 건선경입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슬슬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서수령 감점 안당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선생님이 드리려고 합니다. 서수령이 중요하죠. 배점이 크잖아요. 그래서 서수령 공부는 각별히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아 이게 열심히 암기만 해서 서수령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는 이 팁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서수령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감점 안당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으로 꼭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암기하는 게 되게 위험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손으로 쓰면 오래 걸리니까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으로만 이렇게 쭉쭉쭉 여러 번 보고 암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시험 시간에 쓰려고 하면 그 표현 자체가 아예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혹은 표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상한 말을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운이 좋으면 감점이지 사실은 0점 처리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꼭꼭꼭 쓰면서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자 그건 아니고요. 두 번째 교과서 날개랑 학습활동 답을 집중 공략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날개가 이제 본문 옆에 있는 읽기 중 활동을 얘기하는 거거든. 읽기 중 활동에 반영된 내용들은 그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이 읽기 중 활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충분히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습활동 같은 경우는 그 단원, 그 작품의 어떤 학습 목표가 학습활동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적으로도 되게 출제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충분히 공부할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자주 실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답이 딱 제시되어 있는 게 서술형 출제하기가 좋아요. 나중에 서술형 채점할 때 뭐 앞반 선생님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가르친 걸 만약에 출제를 했다고 치면 뒷반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네는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교과서 상에서 공통적으로 다 딱 잡이 제시된 혹은 학교 프린트에 답이 딱 제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걸 학교 선생님들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교과서 날개나 학습활동 답을 손으로 꼭꼭 쓰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제발. 제발 창작하지 마세요. 자기 말로 바꿔서 창작을 하면서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사실 내용 이해는 잘 될 수도 있는데 공부 속도도 좀 빨라질 수 있긴 한데 서술형 공부로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서술형은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쓰셔야 답으로 인정돼요. 의미가 비슷하더라도 표현이 달라지면 0점이에요. 0점. 서술형은 채점이 가차 없어요. 그래서 의미 비슷하다고 다 인정해주면 애들마다 다 다른 답을 쓸 텐데 그럼 채점의 공정성이, 객관성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교과서에 있는 그 표현대로 써야지 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너네가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1학년은 아니고 2학년 친구 중에서 그 친구가 문과 전교 1등이었어. 근데 그 친구가 세상에 국어가 2등급이 나온 거야. 그래서 개인 상담을 하는데 친구가 막 울고 있고 아, 전 정말 모르겠어요. 왜 제가 2등급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그 친구가 서술형. 서술형 한 문제 때문에 2등급이 된 거야. 1등급 안에 못 들어가고. 근데 그 서술형이 답이 꿈이었어요. 꿈. 앞에 못 쓰고, 그 다음에 채점 키워드가 꿈이었는데 이 친구가 희망으로 쓴 거야. 교과서에서는 꿈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봤을 때는 꿈이나 희망이나 비슷하다 이거지. 의미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항의도 해봤지만 그게 아예 표현 자체가 다르니까 인정을 안 해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부분 점수도 받기 힘들어. 그냥 0점 처리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이 물어봤지. 너 1학년 때도 계속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을 때 1학년 때는 손으로 다 쓰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2학년 올라와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감옥마다. 국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감옥도 해야 되고 국어 자체도 시험범위 양이 1학년 때보다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손으로 다 쓰면서 할 시간이 자기가 부족했대. 그래서 눈으로 보다 보니까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난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다른 단어를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딱 틀려버리니까 2등급으로 주저앉아버린 거지. 사실 1등급과 2등급은 1점 차이가 뭐야. 0.5점 차이, 0.3점 차이만으로도 그냥 갈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과서편 그대로 쓰는 게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야 서수력 만점을 바라볼 수 있다. 이건 1학년도 마찬가지고요. 2학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내용이 많아지면 미래부터 공부를 일찍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TCC를 보면서 이제부터 기말고사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기출문제 서수력 유형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작년 거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작년 우리 학년의 국어 담당 선생님들과 올해의 국어 담당 선생님들이 달라졌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국어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로테로 도시잖아요. 고1, 2, 3 이렇게 랜덤 배정 되시는 학교가 많거든. 그래서 작년 담당 선생님이랑 올해 담당 선생님이 달라지면 출제 경향이 바뀌어요. 작년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한 재작년, 재재작년 거. 최근 3개년 정도는 보셔야 돼요. 3개년 정도면 올해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다른 학년 담당했다가 뭐 이렇게 또 다시 1학년 담당했다가 그 안에서 이렇게 도시는 그 기출이 다 도셨을 때 출제를 하셨던 그 기출이 다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신규 발령 받은 선생님이 아닌 이상 신규 발령 받으신 선생님의 출제 경향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기존에 학교에서 몇 년 동안 계신 선생님들이 훨씬 많으시니까 그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을 다 골고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출제를 한 3개년 치를 보시면서 우리 학교에서는 서수령을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그 다음에 서수령 답을, 채점 기준 이게 중요해. 채점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채점을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유사 답안을 인정을 하는 학교가 있고 아예 유사 답안조차 인정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 혹은 헛소리를 쓰면, 좀 관련 없는 얘기 쓰면 마이너스 배점으로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아무거나 함부로 못 쓰게 만들려고. 왜? 아무거나 함부로 쓰면 채점할 때 피곤하잖아.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마이너스 배점 늦는 학교들도 있어. 진짜로 경쟁 심한 학교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하면서 너네가 나중에 공부 암기할 때 내용 정리하고 암기할 때 그런 서수령의 우리 학교 스타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거기에 맞게끔 암기를 해주셔야 똑같이 암기를 해도 문제를 더 잘 맞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수령을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서수령 감점 안 당하는 공부 방법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에 대한 출발 선상에 서 있어요. 뭐 중간고사를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잘 본 친구는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릴 것이고 못 본 친구는 뒤집어야지 역전해야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달릴 거야. 2학기 기말고사는 제일 치열해요. 1년 중에서. 다들 2학기 마지막 성적 잘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2학기의 어떤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안일하게 조금만 소홀하게 공부하시면 등급 안 나옵니다. 다들 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 얘기한 내용 바탕으로 국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2학기에 좋은 국어 등급을 받았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TCC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선생님이랑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